고션이든 모텔이든 성공의 3원칙은 건물주, 입지, 셋업입니다. 이게 동등한 게 아니라 건물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지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셋업할 것인가 전략 짤 것인가 그건데 자 건물주는 뭘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건물주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신입니다. 신 제가 어느 고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건물주랑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삼성, LG, 롯데, 현대 좋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물주랑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법을 강조하고 왜 싸웁니까? 건물주가 월세를 낮게 준다는 건 뭘까요? 나 월세 싸게 줬으니까 니 알아서 해 이거예요. 고칠 거 있으면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야 나 월세 싸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건물주 집까지 찾아가서 돈 30만 원 때문에 막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건물주 집 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귀찮게 하니까 이제 우리 건물 더 이상 고션 주지 말자 회의를 한다고 작은 돈은 따지지 말고 넘어가고 지가 30만 원 냈으면 생색도 좀 내고 건물주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제 돈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 양반 오래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절대 건물주랑 싸우지 마시고 고션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건물은 뭘까요? 노래방 있으면 최고고 마사지 있으면 최고고 남들이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건물이 고션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노래방 옆에 마사지예요. 당부장 있으면 더 좋아. 복도에서 계단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더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깨끗한 거 찾다가 골로 간다고 1층에 커피숍 있고 2층에 미용실 예쁜 거 있고 저는 꼭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나중에 한번 당하면 정신 차리겠지 이 생각한다고 깨끗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은 후질수록 좋은 거예요. 특히 고션일수록 좋은 건물주는 어떤 건물주냐면 낮은 월세를 주면서 미국에 이민가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건물주 중에 미국에 이민가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니 알아서 해라가 좋은 건물주입니다. 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좋은 건물주는 간섭 안해요. 그리고